아 왜 안맞아? 맞는거야? 맞는거야? 아 따.. 그 거기서 그게 사라지질 않아 어.. 미락지팡이로? 아.. 미락지팡이로 아 이거 뭐야 이거 도지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맞지 않을까? 이거는.. 이거 상태에서는 별로다 아.. 아유 죽어 임마 아무것도 안보여 뜨.. 화살이나 좀 쏴볼까? 활 거스기에서 활을 좀 쏴보자 활 활이 차라리 낫겠다 아.. 지금 화살이다 화살이다 아.. 진짜.. 야 마법 데미지 정말.. 짜증난다 야 이거.. 나 화살.. 그.. 얼마.. 스케일 대지도 않는데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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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두를때 나한테 화살을.. 겁나게 맞기 때문에 예.. 예.. 내가 굉장히 빨리 치는걸로 보일거야 아유.. 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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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죽이고 빨리 한명 더 한명 더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뭐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윗쪽으로 도망갈거 같았는데 안도망갔나? 야 안돼! 야 이거 시간 얼마 안남았단 말이야 이제 야 1분밖에 안남았는데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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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너지 안달아 지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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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저거 쏘는거 보고 피하고 자기라 자아야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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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몇명이야 몇명이야 우와 어어 칼질할려고 한다? 얘는 그래도 좀 맞는구만 자 지금부터 빨리 죽여 아..이제 거의없어요 시간이 다됐어 거의 일단 하나 죽이고 어 얘도 얘도 별로 안세다 저 뒤에서 지금 화살 쏘고 오오 화살 피해요 오오오오 파워어택을 아 이제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오오오오오 레이하는 데 가서오세요 됐다 끝이다 어딨냐 오케이 후 도망가요 이제 예 무조기 시간은 끝났어 오오 하아 하아 퉁 이야아 바리스타님 어서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퉁 퉁 퉁 으아아아 난 퉁 다 죽었어 그냥 아이씨 아이씨 다 죽었어 아이씨 어딨어요 퉁 퉁 퉁 퉁 퉁 퉁 퉁 파웅 퉁 덤벼 싹 다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버리죠 나와 임마 덤벼 덤벼 자 뭐야 이건 아 화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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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그거요 아 나 진짜 활 활 날라는 건 몰랐네 자 빨리빨리 죽이고 하자 자 빨리빨리 죽이고 하자 어? 효과가 없었는데? 어? 아 잠깐만 나 퍽 하나 정도가 있지 않을까? 오케이 자 공격력 더 올리구요 어? 자 여기서 해 여기서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 오케이 너일로야뭐야물밤 아유씨 됐어 몰라야만 됩려 어? 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 에너지좀 채워요 어디로 도망갈라고 ㅇㄴ 이거 빨리 에너지 먹고 아까 저거 먹었나 내가? 얘 먹었나? 얘네 둘 다 먹었나? 아 얘 안 먹었죠? 얘네 채우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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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 인마 호흡나라고? 자 이것도 먹고요 자 쭉쭉 가 여기에 아까 함정들 아 다 다 했네? 자 열고 하나 더 있는데? 자 쭉쭉 가 아 여기도 함정이 겁나게 많잖아 함정 발전 약해 조심조심 어? 자 작동 작동 여기서 작동 이건 뭐지? 함정 작동 안하게 하는 오오! 참 저 깜짝 놀랐다 샘 맞 militar 기결 coloca 问 이름 всё 오 오오!!! 자 한명 또 있다? 뭐야, 애들 자아 알라북님 됐다 오오 야씨 나 보지도 못했어 다 죽인줄 알았는데 아 저거 하나 알라북님 그 뭐야 뭐냐 다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셨구나 근데 이쪽 가는거 맞나 점프 오호 오호 오오 에너지 에너지 자 이 얘부터 빨리 오오 빨리빨리 한 명 죽여서 에너지 좀 먹어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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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너지 빨리 먹고 좀 채우고 에너지 좀 뭐 인마 뭐 인마 뭐 인마 오케이 여기까지 죽이고 에너지 먹고 한방이 죽기때문에 지금도 나 지금 화살 맞을 뻔한거 같은데 오오 저기다 자장하구요 어 야이씨 오오 뭐야 야 야 뭐야 인마 야 너 그렇게 갇히면 아니 야 야 탁 아니 야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앗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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